자, 그래서 오늘 딘딘자라 짬뽕밥과 대결을 펼칠 가수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스, 아까 제가 스케스를 쓴다고 했죠? 네! 아이돌, 아이돌! 오늘 함께할 가수는 직캠 하나로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EXID! 역주행의 아이콘, 역주행의 원조 EXID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 EXID!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EXID면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EXID, 자밀라 이렇게 두 분이신가요? 자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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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문에 자밀라 뮤직비디오 집에 가는 게 봤잖아. 근데 빠진만 하더라고. 자밀라 괜찮아. EXID와는 두 번의 대결이 있었어요. 스케스, 어떤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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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미안해. 해줘, 해줘. 너무 귀여워. 오늘 함께할 노래는요. 2014년입니다. 4월에 발매한. 14년? 뭔지 어떻게 들어도 모르긴 하는데. 저도 거의 몰라서 제가 같이. 진짜? 에이, 에이. 장난하고. 아, 거짓말이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버전2 이런 거 아니야?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원곡입니다. 진짜요? 노버전. 2014년. 노버전. 노버전. 노버전은 뭐예요? 노버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노버전은 뭐예요? 역시 영어 박사는 달라. 워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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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랩파트 엄청 빠르는데. 근데 나 엘리랑 친해서. 나 걔 랩파트 되게 많이 돌려들어가지고. 오. 진짜? 응. 어느 정도로 친해, 엘리 씨랑? 동갑내기에요, 동갑내기. 그럼 완전 친 친이네. 자주 술 마시고. 네, 만약에 엘리파트가 나오면 딘딘이 완전 에이스로 오늘 급부상합니다. 저 근데 진짜 말할까 말까 했는데 엑스 씨 이어폰 빼야 될 거 아닐까요? 이게 컨셉 때문에 지금 호스프레 하고 있었어가지고 계속 스위트홈의 승관기. 거기 딱 컨셉. 아니, 근데 이때 들을 때는 빼야 될 거야. 이거 들을 때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데 훨씬 낫네? 훨씬 낫지. 새로운 듯한 느낌이야. 자, 갑니다. 귀를 여시고 아는 노래 나왔으니까 무조건 한번 맞춰보자고요. 파이팅. EX은 위아래, 동혁 씨는 위하여 actor 수Indian. 올 수도 있어. 알았지, 알았지. 확신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아, 오랜만이다 아, 좋다 자,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 이제 후루룩 지나가요, 후루룩? 여기까지입니다 얘 랩을 왜 이렇게 했냐? 노래 있는 파트 맞지,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이게 브릿지 파트 쪽 랩이구나 나 이거 못 들었어 한곡 신화 때문에 랩 파트만 들었지 브릿지 파트 쪽은 안 들었어 너무 뻔하다, 랩 하톤이 너무 뻔하다 이럴 줄 알았지만 자, 한 문 한 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야 뭐라고요? 여기야, 내 파트를 공개하지 잘한다, 잘한다 뒤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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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직소 느낌 좋아요 나쁘지 않아, 마음속도 좋아 에이스 존 아, 에이스 존? 네, 저도 별거 없어요, 그냥 근데 왜 그래? 키라 오랜만에 붙어있으니까 아, 이게? 그냥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에이스? 그냥 기분 좀 내지마 한 해 봤습니다 오픈합니다 불필요해, 세 번 들었습니다 불필요해, 필요해 썰게 하지 마 아, 썰게 하지 마 그래, 저런 느낌이야 쉬워, 귀여워 썰게 하지 마 썰게 하지 마 불필요해 슬로우 불필요해 오버 썰게 하지 마 자, 이렇게 갔고 이제 좀비 버스의 주역들의 버스를 한 번 한 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먼저 갈까요? 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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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갑니다 무조건 먼저 무조건 먼저 꼴찌 뭘 자꾸 꼴찌해요 아까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전혀 전혀요 전혀 없어요 안 돼 오버 오픈 나 나 나 나 홍연아가 필요해 홍연아 무지 하지 마 네 무지 하지 마 홍연아가 필요해 그렇게 들은 거 네 홍연아가 필요해 앞부분은 완전히 더 좋고 어 진짜 강력한 지금 신동엽 씨 라이벌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스케 스케스케 오픈합니다 자 오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필요해 세 번 들었고요 네 석게 하지 마 이렇게 들려가지고 무겁게 하지 마 오 잘 들었네 잘 들으셔 공연이 형은 이겼다니까 그러네 요번에 인정 조금 부족하게 져도 괜찮아 왜냐면 절친이 남아있잖아요 자 엘리의 파트에 절친 맞다 확고합니다 오케이 그게 맞아 갑니다 엘리야 보고싶다 좋아요 넘겨주세요 넘겨 갑니다 갑니다 반대로 반대로 못 들었어요 아 진짜 제가 랩 파트를 2절 랩 파트를 정말 하나도 못 들었어요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야 보고싶다 야 보고싶다 일단은 영광스러운 그 얼굴 제일 많이 맞춘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태연 오 키가 1등입니다 키가 1등을 차지를 삽니다 예 오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싫다 오 야 열이 너무 많아 아니 맘 봅시다 이제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립니다 글자 수부터 보여주세요 총 31글 노멀 노멀 자 이렇게 랩을 뽑아내기 딱 좋은 거는 이 노래는요 플러팅만 하는 상대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 전문용어를 한번 설명해 뭐 약간 밀당 이런 거잖아 밀당을 플러팅 전문가가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이제 마음을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확신을 주진 않고 그 와중에서 상대방을 약간 유혹하기 위한 제스처나 이런 액션을 플러팅이라고 어장관리 앞부분 가사입니다 내게 확신을 줘 넌 그렇지 확신을 달라는 거죠? 아니 왜 왜 왜 플러팅과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바보리 빌라 그렇지 바보리 빌라 뒷부분 가사입니다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붐씨 엠씨 잉글리씨 비타미엄씨 스티씨 커먼씨 영어 없습니다 숫자도 없습니다 자 1등 바스 키에바스 오픈합니다 맞는 거 같아 자 오늘의 1등 근데 꼭이 아니고 둘 필요해인 거 같아 그래 아 꼭이 아니다 꼭이 아니다 오 좋아 둘? 근데 이게 분명 필요해가 아닐 거 같단 말이에요 어? 필요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나를 위로해라던가 비슷한 단어 다른 비슷한 단어다 근데 어쩌면 엘리가 가사 쓰기 귀찮아서 필요해 두 번 붙였을 수도 있긴 했죠 귀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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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마디술 채우기 위해 똑같은 걸 돌려쓸 아 돌려막기 네 에이 걔가 술도 같은 걸 계속 돌려 마시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또 귀찮아서 나쁘지 않아 그건 좀 필요해가 많이 나오긴 했어 그죠 그런 발음이 이렇게 가도 되잖아 진짜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필요해? 홍련아가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찬스를 잘 활용해 주시고 다드찬도 있고요 골드찬 있습니다 골드찬가? 골드찬 골드찬이 나 혼자 넣는 거야 진짜?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샷을 제공합니다 골등 자 골등 원샷 이거 뭐 100% 보여주세요 가장 멋있는 표정 남쪽이 빠졌다 을리아 보고 싶어 아 지혈 바라 딘딘아 진짜 끝내줘 끝내버려 딘딘이 듣게 됩니다 렛츠고 렛츠고 홍련아가 있어 홍련아가 있어 홍련아 있어 홍련아 있어 홍련아 있어 홍련아 다 들었어 그럼 딘딘에게 우선권 이거 하면 너 영웅이야 제발 자 오픈합니다 앞에 쓴 거는 맞아요? 쓸데없는 말 이거 맞아요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이거 키씨 아주 잘 들었어요 아주 좋아요 칭찬받았어요 잘했어요 필요해 그리고 엘리가 귀찮아서 필요해 한 번 더 돌렸어요 맞아 한 번 더 돌렸다고요 네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장난 아닌 진심 장난 아닌 진심 오 멋있다 진심 진심 한 글자야 한 글자야 내려가 그럼 안 다음에 난 선택이 필요해 맞아 난 선택이 필요해 어 있잖아 선택이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센척하지마 자 지금 글자수는 꽉 채웠어요 이렇게 많이 들은 꿀찌 꿀찌가 들은 것 중에 거의 1등이에요 아니 근데 맨 뒤에 센척하지마 꿀찌 할 때 들은 사람 센척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왜냐면 제 발음 자체가 저는 썬텐 저는 썰떼 저는 썰떼 썰떼 약간 땐 이런 발음이 나지 척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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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척이 아니고 시옷 기억 이 발음이었는데 그래 나도 기억으로 들렸어 센척이 센척이 좀 근데 보니까 봐봐 센척하지마 날 눈물 적게 하지마 이렇게 가 이거 야 그럴싸해 나 기억났어 나 엘리 친구야 나 이제 갔어요 이제 기억났어 일단은 정답 존으로 딘딘을 보냅니다 딘딘 정답 존으로 출발합니다 뒤에 하지마가 뭘까? 센척하지마 센척하지마가 근데 하지마를 듣긴 했는데 하지마는 있어 의견 없어 볼륨쪽 의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스존 지금 에이스존에 하늘가 하나 있습니다 서술한 의견 하나 있는데 뭔데 뭔데 이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냥 얘기해. 전기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해. 전기 쓰지 말래요. 멤버인데 전기값이 약간. 전기 한방을 안 나오는 나라에서. PD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예, 그 정도 아니라고. 아니 그냥 이게 약간 프리템포 느낌으로. 난 선택이 필요해서 끝나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매섭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매섭게. 무섭게나 혹은. 난 선택이 필요한 매섭게, 매섭게 하지 마. 매섭게 하지 마. 오 전기 학기를 잘했다. 낭비할 뻔 했어요, 낭비. 낭비니까. 좋은 일 했을 전기를 낭비할 뻔 했다고. 아 근데 무섭게는 아닐 것 같은데. 아 무섭게는 아니다. 엘리가 약간 센 컨셉을 가져가는 사람이라. 무섭게 하지 마 워딩이라는 단어를 써지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엘리 뒤에 눈물 적게 하지마도 해. 자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일단 가볼게요. 아 센 쪽은 아닌데. 자, 디디 불러주세요.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필요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이 필요해. 센 척 하지 마. 날 무섭게 하지 마. 오케이. 래퍼 같다.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다뇨. 아직 살아있다뇨. 계속 나오는 내용이. 준비됐죠? 네. 결과. 공랭이 압류로 찍어버린다. 발표합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한 그릇씩 먹어요. 됐다. 결과. 뽑아. 됐다. 보여주세요. 됐다. 됐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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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박내가 줘. 됐다 됐다.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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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들으면 할 수 있어 우리. 아 또. 2차 시도. 2차 시도. 이거 자고 영웅이. 1차 시도는 말은 뭐 필요해 필요해. 장난 아닌 젠실러 덕택이 필요해. 석게 하지 마. 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석게 하지 마. 석 때려 하지 마. 석게 하지 마. 애쓰게 하지 마인가 보다. 어? 애쓰게 하지 마. 아유. 필요해. 서게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스. 절대 안 쉬워. 그러니까 회기 4번이었어. 그 다음에 기억이 있네. 서게 하지 마. 난 선택의 필요해. 쓰게 하지 마. 쓰게 아니라니까. 어? 캥고 뭐 새로운 거 들었어요? 여기 그냥 약간 애매한데 난 부분 있잖아요. 세 번째 줄. 거기가 날로 듣기는 했는데. 날. 날 선택. 나를 선택. 소개하지 마, 아닌데? 아, 나를. 피로해. 나를 뭐뭐해, 소개하지 마? 나를 선택의 기록에 소개하지 마. 그거다. 나를 선택의 기록에 소개하지마. 그거다. 이러네. 피로해, 기로해 소개하다. 쿠RP고요 prices mots Yupir jakimich Susong 길게 하지 말라고. 필요도 길어. 길어해. 길어해. 친구 맞네. 탱고가 날 하나 얘기했는데. 아니, 갑자기요? 갑자기요? 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되면 이제 바꿀 거 없죠. 갑니다. 고우. 만약에 이게 정답이면 꼴찌에서 에이스로 확 올라. 늘 한 애가 꿈꾸던 세상을 딩디니. 그냥 오자마자. 오자마자. 엘리야, 보고 싶다. 아, 좋아요. 진짜로. 다 들었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이 필요해가 있었어. 나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지 마. 그거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야. 이거야, 야. 죄송해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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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씨 뭐, 이 정도. 진짜로.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 확인해야 돼. 화면으로만 해 보시죠. 진짜로. 진짜로. 도와줘야 돼. 누가 들어도 날이네. 나흔이니까. 친구 같다, 이때쯤 잘 들어.